자 이번 시간에는 스프라이드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스프라이드 시트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엑셀에 해당되는 서비스입니다. 그것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구글 독스 또는 우리말로는 구글 문서 도구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 제가 준비한 문서가 있어요. 가계부라고 하는 문서를 제가 하나 만들어놨는데요. 자 여기 보시면 가계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프라이드 시트고요. 1월에 대한 항목입니다. 그래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여기에는 수입 밑에는 수입의 항목들 그리고 지출 밑에는 지출의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옆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금액이 적혀 있고요. 그것들을 합계한 것을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잔액을 산출하는 그런 문서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입 밑에 항목이 있고 항목으로는 월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는데 뭐 천만원 월급이 보너스가 500만원 예 기분 좋은 일이죠. 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샘플을 만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지출 항목으로는 가구, 손자용돈, 식사 그리고 금액으로는 가구로 10만원, 손자용돈으로도 10만원 그리고 식사로는 식대가 한 달 동안 100만원이 들었고 여행가는데 100만원 그리고 기부를 1000만원이나 하셨네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합계 요거의 지출합계는 요 위에 있는 지출 항목들에 대한 합계가 나오는 거죠. 근데 요기 있는 것들이 그냥 고정된 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성과급 이라고 하고 일, 십, 백, 천만, 십만, 백만 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요 밑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자 1600만으로 바뀌었죠. 여러분이 여기다가 숫자를 바꾸면 그 밑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러면 이게 갱신되면 잔액도 갱신돼서 아까는 280만원이었는데 380만원으로 바뀐 거죠. 이런 시스템을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르고요.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엑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.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표고요. 다 표잖아요. 이 표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사무에서는 그러니까 업무에서는 이 엑셀을 빼고는 사실 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엑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사용도가 높은데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